조국 겸임교수는 시간강사가 아니다.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기획이사는 비상근무보수 명예직.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은 기획이사로. 삼성미술관은 삼성플라자백화점이 아니다. 산학겸임교원을 겸임부교수로. 교원은 교생이 아니다. 교생을 교원으로. 정교사는 강사가 아니다. 강사를 정교사로. 연수를 학력으로. 뉴욕대 연수를 학력으로. 뉴욕대 출신. 조국. 댓글. 홍은정. 살다살다. 교생실습을. 경력에서는 미친년은 처음 봤습니다. 양희웅. 대댓글. 하하하하하. 살다살다. 교생실습을. 경력에서는 미친년은 처음 봤습니다. 홍은정. 댓글.